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근처에서 원룸과 일정 오름, 트롱구조의 오피스텔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3백만 원에서 2억 9천 8백만 원 예상되네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만나보러 영등포구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등포구 오피스텔 만나볼 수 있는 이유 입지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영등포 지역의 입지. 영등포 지역은 서울 2030 도시기본개발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뜨고 있는 지역이죠. 지금 기존의 선유도역, 오늘 양평동의 선유도역에 근접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우선 지하철 교통편부터 보시자면 9호선이 바로 다니는 라인이기 때문에 9호선을 따라서 여의도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여의도가 굉장히 지금 기존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지만 추가로 대규모 빌딩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마곡 업무 지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멀리 가면 강남 업무 지구까지도 지하철 한 번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주변의 그런 업무 단지의 주거 수요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당산역도 2호선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5호선이 또 가까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하철 이용은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의도가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의도 파크원 올해 지금 완공을 해서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 아파트는 후분양을 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성공적으로 완판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50년 정도가 되는 지어진 지 50년 정도가 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공급에 대한 확대 정책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들이 진행될 그런 여지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영등포 쪽의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 영등포 뉴타운도 굉장히 가까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물레동 개발 이 왼쪽에 있는 이제 이 지역 넓은 지역의 중공업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개발 기존에 낙후되어 있던 지역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유대역 인근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어떤 이제 개발을 통해서 어떤 좀 계획적인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떤 개발을 개발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자, 우리 선유대역 인근에 굉장히 일자리가 또 자체적으로도 많습니다. 어떤 지식사업센터라든지 롯데홈쇼핑 본사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기존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추가로 지식사업센터들이 지금 한 3개 정도가 지금 완공이 됐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선유대역 일대도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의도를 비롯해서 업무 단지가 가까우니까 이곳에 오피스텔 많은 직장인분들이 선호할 걸로 보입니다. 영등포구 하면 중공업 지역이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이니까 개발오제 많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개발오제는 이제 첫 번째 서울 도시기본 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선 기존의 종로 지역, 한양도성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과 더불어서 여의도와 영등포 지역이 지금 선정이 돼서 개발을 추진 중이죠. 아직까지는 개발이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 지역,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국제금융단지로서의 굉장히 개발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일대, 이 서울도시기본개발에 대한 3도심으로 선정된 이 점을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등포역 일대, 영등포역 일대도 굉장히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영등포역 일대가 이제 영등포 지역에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거의 50년, 40년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우주수 많기 때문인데요. 자, 영등포역 북쪽의 경인로를 따라서, 경인로를 따라서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동쪽으로 가면 여의도가 나오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신도림역이 나오는 이 일대, 물레동과 영등포동 일대입니다. 자, 여의도에서 이제 영등포역에서 여의도로 있는 이제 고가다리는 철거를 한다고 발표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자, 그리고 경인로도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이 인근 어떤 개발에 대한, 개발에 대한 계획으로 우선 이런 기존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통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손보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대선 재분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5년 후에 만나볼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제2세종문화회관 등의 개발도 지금 추진 중인데요. 자, 이 문화시설, 이 문화시설까지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어떤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키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레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개발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레동 같은 경우가 특히 거의 한 1, 2층 정도의 이제 오래된 그런 철공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물레동 일대가 개발이 되면 또 하나의 굉장히 큰 개발 호재로 다가올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개발. 여의도 개발도 아까 조금 입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우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가 지금 50년이 넘는 그런 중공 오래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일대가 아파트 단지가 신축 아파트 단지, 뉴타운으로서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일대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크원이라든지 사학재단 부지, 그리고 여의도 우체국 부지라든지 하는 이런 고층 빌딩들의 어떤 개발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여의도 일대가 스카이라니만 바뀐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이제 영등포 지역 개발 호재들을 이제 한 지도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국회대로 공원을 이제 조성을 해서 기존의 여의도에서 신월 IC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기존의 도로는 국회대로 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주변에 어떤 공원이 들어오면서 주거 환경의 개선이 좀 일어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여의도 신월 IC도, 아, 죄송합니다. 이제 서부간선 도로도 지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교통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등포 물내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도 이제 서울시에서 한 500억 정도에 투자를 해서 이 일대에 어떤 재생사업을 꾸준하게 추진 중인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쪽방촌 재개발. 자, 먼저 영등포역 일대가 이제 쪽방촌 재개발로 이제 첫 사업을 뜨게 됩니다. 이 일대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개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안산선이라든지 GTS 비누선이라든지 이런 철도에 대한 호재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영등포 지역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로 확인하신 것처럼 개발 호재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느끼시는 게 가격인데요. 소형 오피스텔 투자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영등포 지역도 굉장히 많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덜 오른 그런 영등포구 양평동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매매 시세는 2억 300만 원에서 2억 9,8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영등포 지역은 거의 다 3억이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 2억 대가 있다라는 게 가격적인 큰 메리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실투자금액도 굉장히 지금 저렴합니다.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실투자금액이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지금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선 전세 임대 시 이제 1억 9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액이 1,800만 원으로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에 7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액은 9,3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액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가격이 한창 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에 2,668번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영등포구야말로 정말 오피스텔이 많이 필요하는 지역이니까요.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영등포 양평동 투자 전략 첫 번째입니다. 2030 서울 플랜, 이거를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한 개발, 꾸준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제금융도시, 금융산업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지역 호재, 개발 호재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유도역 역세권, 선유도역 역세권 인근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호선이 다니는 이런 교통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주변에 어떤 한강공원이라든지 선유도공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공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거의 편의성,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략까지 세워보고 왔습니다. 요즘 규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지금 주택인대 사업자가 막혔기 때문에 아파트는 막혔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실 텐데요. 어떤 주택인대 사업자와 주택인대 사업자를 신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